네 안녕하세요 메인입니다.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레인보우러난 미니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. 한번 이 미니게임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? 이거 외곤맨이에요. 이거는 처음에는 안돌려주셔도 되구요. 이 미니게임은 어떨까요? 이 미니게임은 어떨까요? 이 미니게임은 어떨까요? 이거가 무섭죠? 이거 지금 딱 시작이 돼요. 그러면 하시면 돼요. 네. 미니 시작! 여기 앞에서 다가오는 양털을 피하시면 돼요. 이 미니게임은 어떨까요? 오오오옹. 으왁! 으. 이럴 때는 여기서 스탑 한번 눌러주시고. 가주시면 됩니다. 스탑이 안 막혔나? 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.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아까는 연습 외웠으니까 여기 오면 여기로 여기 나오거든요. 이제 여기 이렇게 가주시고 여기 엄청 빨리 오니까 주위에 네 여기로 가주고 와 저 진짜 잘하죠? 여기 나온다! 아우 재밌는데 으 으 으 으 으 tweets 스톱 한번 눌러주세요 뭐지라 그랬죠? 어느 멘터로 한번 해보자 후바이프로 바꿔주시고 수바이프로 우와 엄청 Sierra 여기까지로 메인의 레인보우러너는 여기까지구요 다음 미니게임에서 만나요 바이바이